안녕하세요. 저는 저스트리어 패밀리의 황구원입니다.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요. 일단 월반이라는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좋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열심히 할 거죠. 이런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첫 수업을 우리한테 전해봤는데 얘기도 안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. 춤도 열심히 잘 추를 것 같아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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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